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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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리니바찰의 노도골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노라골프 아카데미 황프로니까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제가 저번 시간 첫 시간에 그룹을 교정했고 백스윙을 교정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아 그래서 연습을 막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아 근데 다운스윙일 때 모든 교회 다 무너지더라고요 아 그렇죠 이게 도대체 왜 그러지 궁금해서 이제 황푸드님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아 잘 찾아오셨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먼저 쏠리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백스윙과 마찬가지로 다운스윙도 매일 다르니까 이게 뭐가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반성이 조금 많이 떨어진다 희망이 많이 떨어진다 아 일단 저희가 배웠을 때 체중이 우측 가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제 그걸 이제 보내는 느낌을 다 모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박차님이 지금 아까도 스윙 보니까 확실히 이렇게 다리를 들어 하하하하 체중이 두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이게 골반이 돌았으면 다시 원상복귀 하면서 이 길을 지나가야 되는데 여기서 그냥 왼쪽을 차단하고 꼭 두 분이 이렇게 하하하하 그러다 보니까 좀 호흡이 살짝 왼쪽 갈 때도 있고 하시니까 아 그 이제 어떻게 다시 돌아가는 느낌을 좀 더 잡아야지 확실히 호흡이 더 세게 맞을 거 같네요 그리고 또 다들 아마추어분들 딱 스윙하고 앞으로 쏠리는 게 많잖아요 그것도 나름 이 방법으로 연습하시면 붙여질 수 있습니다 아 네 너무 창피하네 아 다 몸을 쓰는 방법을 알아야죠 그렇죠 일단은 제일 기본적인 부분 왜 이게 안 되는지 이유 자체가 골반이 왼쪽 우측도 있잖아요 근데 어깨도 왼쪽 우측이 있는데 이 두 개가 같이 도는 게 맞는데 다들 왼쪽을 잘 못 써요 못 쓰다 보니까 오른쪽이 이렇게 그냥 도는 거예요 얘는 안 돌고 그게 아니고 양쪽 쭉 돌아줘야 돼요 근데 골반 느낌을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 좀 설명해 주는 게 만약에 집에서 충분히 연습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벽이 있는 쪽으로 가서 한 뼘 한 뼘이 딱 엉덩이 안 달 정도로 이렇게 잡으시고 어드레스를 딱 잡으시고 자 엉덩이랑 몸이랑 딱 백스윙 하시면서 벽 쪽에 백스윙이 또 물 쪽이 닿아야 돼요 다음 상태에서 왼쪽 골반을 돌리면 다음 상태에서 이제 양쪽 엉덩이 딱 닿아야 돼요 골반이 딱 닿아 다음 상태에서 왼쪽으로 쭉 이겨지면서 피니시를 잡으시면 골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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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정법을 충분히 느끼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한 뼘 정도 하신 상태에서 그렇죠 백스윙 하시면서 골반 닿아 하신 상태에서 그렇죠 이제 다운 스윙 시작할게요 다운 스윙 엉덩이 돌리면서 쭉 보낼게요 그렇죠 엉덩이 밀어줘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엄청 대기실 거예요 지금 딱 보면 일자가 되시잖아요 피니시만 오 완전 좋아요 한 번 더 오케이 오 손이 왔어 골반 돌리면서 다시 보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이 피니시를 잡다보면 여기가 무게가 실리시죠 네 네 그럼 진짜 제대로 체조 이용이 됐다는 뜻이에요 근데 지금 볼 칠 때는 실제적으로 세게 칠 수가 없어요 이 순서에 맞게끔만 쳐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백스윙 그렇죠 가시면서 왼쪽 양쪽 다 다 하시면서 그렇지 보내고 그렇지 오케이 오 그런 느낌으로만 돌리시면 되는데 일단 그 느낌으로 한 번 스윙을 오 땀이 나요 네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진짜 힘들어요 뭐 땀이 나요 일단은 빈스윙 연스윙으로 하시면서 자 오델스 잡으시고 오델스 잡으신 상태에서 그렇죠 백스윙 하면서 그렇죠 오케이 골반 아깐처럼 힐터로 그렇죠 내려오면서 계속 돌려 볼게요 그렇죠 제가 딱 놓고 쭉 볼게요 쭉 오 딱 이 정도만 치시면 돼요 피니시 이렇게만 딱 치시면 돼요 지금은 일단은 올반은 패션으로 오케이 한 번 더 한 번에 이어져요 계속 치는 않고 그렇지 오케이 좋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플로폼이 나오죠 딱 이 느낌 오 좋습니다 오 그럼 한 번에 이어져요 여기 잠깐만요 남난해 근데 이게 올바른 패전법이에요 진짜 힘드시겠지만 한 번에 이어져요 한 번에 이어져요 후욱 돌려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앞으로 쏠리지는 느낌이 좀 사라졌잖아요 뒷꿈치를 제대로 갔다면 제대로 돌리신 거예요 쭉 일자가 되고 그 다음에 푹 근데 처음에는 좀 체를 뿌리는 느낌이 좀 안 느끼셔가지고 힘드실 수도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근데 좀 보셨죠 좀 생각보다 앞에 쏠린다는 느낌 그게 아직도 몸을 많이 들어요 그냥 엉덩이가 끝나면 그냥 팔을 넘기시면 돼요 오케이 하나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한 번 쳐 볼게요 오케이 발 내기했듯이 일부러 이렇게 다 일자로 안 돼주세요 살짝 옆에만 해도 돼요 진짜 한 번 쳐 볼게요 아 어렵네요 네 진짜 운동이에요 코옥주도 운동이에요 땀나는 거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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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이 많이 사라질 거예요 오른 다리는 이제 밀어주는 거예요 아 밀어 주는 거니까 이게 앞에 나가면 오히려 SWRICE civ가 더 나니까 밀어주면서 상체를 네 이제 살짝 해주 거리를 해주면서 미는 거예요 결심을 해서 속도가 나니까 조금 얇게 말지 마세요. 한 번 더. 드니까 이렇게 덮일 수가 없는 거예요. 미니까 몸 그대로 치는 거예요. 한 번 더. 딱 두 개만 치고 좀 살짝 쉬는 타입. 몸을 쓴 거예요. 이건 몸을 쓴 거예요? 근데 잘 밀어줬어요. 근데 지금까지 흔들리는 건 아예 없잖아요. 그게 체중이 제대로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쁘잖아요. 몸만 좀 들쓰면 돼요. 아까 얘기했듯이 가슴이 똑같이 일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또 더 걷히니까. 이거 문제야. 천천히 이렇게 cos을 들여가면 돼요. 괜찮은데. 살짝 더 버텼는데 체중이동이 되니까 흔들리지 않고 더 세게 풀릴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가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가슴이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크게 크게 좀 더 돌리면 돼. 자 백스윙 해볼게요. 백스윙 돌자. 여기서 이익이 아니고 이렇게 있잖아요. 오 좀 맞아요. 그러니까 좀 들리죠? 더워 더워 더워. 완전히 어깨가 우쭈고 우측 어깨가 계속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빠져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나는 거예요. 왼쪽도 같이 돌면 이렇게 일자가 되고 나서 이렇게 붙는 건데 말로는 알겠는데 왼쪽을 써야 돼요. 왼쪽 왼쪽 왼쪽. 왼쪽. 양쪽 다 쓰면 되는데 골반은 잘 하고 있어요. 근데 어깨까지 이제 다. 전신 자체를. 오우 샷. 피니쉬가 훨씬 깔끔하잖아요. 지금 게 제일 좋았대. 제일 좋았어요. 오우 샷. 네. 그러면 훨씬 더 더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흔들리지도 않잖아요. 피니쉬가. 맨날 여기 불안해지잖아요. 저도 채널 열심히 봐요. 맨날 그냥 다 엄청. 바로 이렇게 막 따다다 하는 게 보여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그걸 보는데 잠깐만요. 저도 등록자입니다. 아 너무 웃긴다. 어깨도 안 와. yeah. 실생 딱 하고 돌아와 상기를 다시 와서 두 품을. 다들. 여기도fik이에요. 저렇게 빼가지고 다리도 딱 와서 이렇게 쳐야 되더라구요. 하하하하하하 진짜 딱 이렇게 쳐요 다들. 그래서. 그래서 다 이런 뿐이 나오잖아요. 연세를 하면 이게 진짜. 아 이게 집착을 너무 많이 해요. 이 피니쉬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사실 이게 옆으로 밀고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건데 신발 다는 거 보면 다들 여기가 많이 닿는데 이게 살짝 이쪽이 많이 닿으면 되게 좋은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왔다 갔으니까 근데 아무처로 보면 여기만 닿아야죠 여기를 엄청 많이 그러니까 이쪽이 살짝 닿아야 돼요 이렇게 가면 일단은 체중이 왔던 길에 가서 사실 그 가슴도 똑같아요 왔던 길을 다시 가는 건데 계속 그러니까 왼쪽 문도 열어도 문을 열면 이렇게 왼쪽이 회전이 되잖아요 이 축 자체를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이 축을 그냥 계속 이걸로만 돌리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두는 겁니다 이렇게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다행히도 많이 썼습니다 오 볼륨이 마찬가지 노볼프 오늘은 다운스윙에 대해서 황프로님의 좋은 레슨 시간이었습니다 정확한 사람이 많겠죠? 진짜 많습니다 제대로 배우면 똑바로 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여기서 잠깐 황프로님의 PR 시간 한번 갖겠습니다 여기가 어딘지? 여기 인천 서구 건단에 있는 놀아 골프입니다 골프에 대한 열정도 넘치고 어떻게 잘 치셨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골프에 대한 질문이나 스윙도 예뻐지고 싶다 저는 언제나 환영합니다 오셔서 많은 질문들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세 번째 시간이었잖아요 처음에 그릴 그 다음에 백스윙 그리고 오늘은 다운스윙 제가 처음에 했던 것처럼 그렇죠 앞으로 쏠리는 많이 쏠리고 또 가서 흔들리고 흔들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올바른 아까 처음 배웠던 기본적인 이제 벽에 대고 자연스럽게 내려가서 해야 되는데 무작정 네 지신 거죠? 근데 사실 방금 말씀하신 자연스러움 사실 여러분 자연스러운 건 없습니다 일단 먼저 억지로 만들면서 그게 자연스러워지는 겁니다 처음에 자기 자연스러운 건 다 편한 대로 쳐요 자기 편한 대로 왼쪽 잘 못 쓰니까 다들 우측 튀어나서 이렇게 많이 치는데 그냥 아시고 다같이 몸을 이용하시면서 골반을 이용하시면서 돌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한 프로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 오늘은 너무 웃기네요 아 비디오 속에 제 모습을 보니 아 뭐로 저런 바보 같은 놈이다 아 처음 이용하신 근육들인데 내일 꼭 아예 대기실 겁니다 아 근데 진짜 어림도 아프고 아프고 오늘 또 저 같은 골린이 분들 어 여기 인기가 많아요 저 같은 골린이 분들 뭐 그립 배우고 백스윙 잘 배워서 근데 다운스윙 못하면 저같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 한 프로님이 이제 다운스윙에 대해서 좀 많이 잡아주셔서 저도 좀 되게 조금 좋아진 것 같고 앞으로 이제 연습할 때 황 프로님이 말씀하신 그 로테이션을 잘 생각하고 연습하겠습니다 아 오늘도 노라 골프 황 프로님과 함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갑작진ko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никовاح